김희아 자택의 노신무스 기묘한 재택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신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나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저와의 수많은 대결을 통해 생존 포인트를 삑득해야만 합니다. 아, 벌써 손님이 오셨군요. 저는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뭐야? 오늘 세트장 장난 아닌데? 우리 스캔들리도 있네. 우와! 이거 5년뒤 에이티즈 관장. 아, 회장님이 된 느낌이구만. 안녕하세요, 축하 형님. 어, 그래. 뭐야? 일 잘하고. 나 그런 컨셉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축하 형님. 왜 올려있냐? 어! 후대장이 있어요. 웰컴 김희완 씨의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저거 웰컴드링크야? 스트레스 띵! 모르고 띵! 귀엽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귀여우니까 봐준다. 여기 이상한 게... 아니,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을 약간 분석하거나 수집했어,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건가? 그럼 밥 안 주면 이렇게 돼. 근데 이거 웰컴드링크니까 맛있까? 오, 힙합이 더 타고. 오, 힙합이 더 타고. 오, 뭐야? 피야! 아, 진짜! 아, 처음에 마셔, 처음에 마셔. 내가 마셔볼게. 오, 냄새가! 아... 아... 왜? 왜? 다 사. 뭐야, 형! 난 안 마실래. 저기! 저기, 저기! 왜 저러는 걸 가야 돼? 야, 근데 안에 뭐가 알갱이가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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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 Welcome to my house. 오, 목소리 좋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츠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출근은 없습니다. 네? 절대 같아. 유일한 현실 방법은 생존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려고 합니다. 생존 포인트? 하지만 무조건 한 명은 저와 함께 평생을 가지야 합니다. 오, 싫어요. 그러면 간단히 뭐부터 풀고 싶어요? 몸 풀라고? 아니, 어린이 초대해놓고 나가지 말라니. 정답을 잘하고 싶어요. 진짜 싫어요. 진짜 악잉같아요. 하지 마라. 그것도 진짜 악이하지마. 잘했어. 야, 이거야. 이거 흠이. 이거 형이 없으면.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형이 없으면. 야, 이거야, 이거. 이거 형이 없으면. 야, 이거 형이 없으면. 이게 왜 저런 사실이야? 안색이 창백하신데? 너, 왜요? 오지마세요.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어떡해? 귀여워. 아, 어떡해. 아, 나 진짜 무서워. 얘는 그냥 반응이 없어 아 예 감사합니다 리셋카드를 찾아라 탈출 미션도 처음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리셋카드 카드를 찾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첫 미션 리셋카드를 찾아라 생존 게임에서 단 한 번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혈색이 없는데 손은 혈색이 되게 좋으시다 평소에 눈동을 많이 했다는 거지 고개 돌리시는 거 보다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나 그 분위기가 싫어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공주, 우여, 여성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가 이분의 목소리인가 봐 이분은 지사님이라니까 잘생기셨다 너도 잘생겼어 왜, 왜 와 누나 있는데? 너 누나 있는데? 와 진짜 누나 있어 일단 조금 먼저 처리하자 가위라고 재산 찔러 보기 한 번? 아니 나 안 건들래 진짜 조회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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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고맙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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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치유가 정치유가 아 싫어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무슨 거 너무 싫어 비명 소리를 안 했어 형아, 너 나 믿지? 넌 나 지켜 아 진짜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국혐이야 진짜로 무서운 거 상자 열어봐, 저 상자 열어봐 왜? 열어봐, 열어봐 뭔데? 아 지렁이야? 야, 처음부터 찾기가 어렵다 이게 아, 저기가 있네 저거다, 이거다 이거겠네 아, 진짜 야, 이거 건드리면 무조건 움직이시거든? 왜? 어, 야, 말씀하셔 야, 손들리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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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잘한다 방, 숨 쉬었어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뭐라고 말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아, 싫어, 네가가 잠이 안 오네 고요한 밤 자, 잠 자랑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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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소리가 예상치 않아? 나 이거 안하면 안 돼요? 선아! 선아! 야 문 닫아! 아아악! 아아악! 아이 뭐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찾았어. 찾는데 그걸 자랑하다가 홍중이 형한테 뺏겨서 홍중이 형이 먼저 들어올 것 같아. 이거 아니겠지? 바이스컬. 혹시 모르니까 챙겨둘까?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 정우 형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진짜 없어 근데. 베개 안에 있나? 베개 안에 있나? 베개 안에 있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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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비명을 질렀어? 노래 연습하고 있는 거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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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 깜짝아! 미션 카드가 없어. 여기 서랍 다 뒤져봤나? 뭐야 별거 아니야? 그 귀신 두 명한테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하지마! 미션 종료되었습니다. 아 하지마! 왜! 미션 종료되었습니다. 아 하지마! 진짜로 왜! 뭐 없어? 뭐 찾으라는 거야? 뭘!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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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진짜! 아 세정 안 나가면 돼! 주무세요! Berlin fel3 안녕 GREAT! 어! 고마워! 아 오른쪽 그냥 잠좀 재워주세요! 아 침대 누가 누워있구나! 왜 저래! 아 dictい ㅋㅋ 아 진짜! 아여까 안 packet... 금bro組이ids & 뒤로 팍 때려. 아 진짜요? 아 죄송해요. 말하면 안 돼. 우명이는 바닥이랑 뽀뽀했어. 사안이 붙였어요. 좋은 일? 오, 조명이 좀 무섭겠다. 근데 3명인데도 이렇게 무서워. 리셋하자마자 생각하자. 파이팅! 10시에는 있는데. 10시에는 5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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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에는 5시에는 6시에는 8시에는 7시정도 있다. 이런 걸 진짜 너무 좋지아. 모르고? 잠을 주세요. 와우. 자아기! 으악! 으악! 와우, 저거래. 아 진짜. 진짜.. 진짜.. 잠이 오면.. 자면 될 것이지.. 여기 재밌다..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저기를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를 약간 이렇게 한 쪽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쪽씩? 열어보자 형! 알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잡아 잡아! 들어가세요 근데 리셀카드가 어디 있는 거야? 나오지 마요 야..이게 없어 야..이게 어디서 찾는 거니? 아저씨 죄송해요 아니.. 아니.. 진짜 열심히 찾는.. 진짜 열심히 찾는.. 으아악!! 으아악!! 어휴.. 무섭지 형? 아 근데 이거 스트레스 풀린다 아 그래? 나 스트레스 왜 쌓이는 거지? 혁동을 해서 뭐라도 빨리 찾고 해야 되는.. 혁동하면 안 돼 혁동하면 안 돼 흩어져서 찾아야 돼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아니야 내가 같이 다니는 거 추천해 아니 나.. 같이 못 다니겠어 어 나는 어차피 짐짝이야 너한테 아니 저.. 뭐 안 할게요 그냥 아 놀래켜주시면 마세요 진짜 제발 아 이분은 일단 범죄자예요 크레미나리아? 어 약간 범죄자고 이런 말 됐나? 미친 거 같아요 사람이 죽었어? 그거는 가면 알아요 유로호 사장님 가자 인생하셨습니다 아 제발 잘 갔다와요 잘 갔다와요 아 도가래 왜 도가래 너가 나 지켜라 정국 널 아 이런 느낌 진짜 제발 이따와 이따와 알았어 이따와 아 노래 꺼요 노래 꺼요 노래 꺼요 노래 꺼요 사람 없어요 아 아기는 왜 울어 뭐야 그건 또 아 왜 머리카락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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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아 이게 뭐 있어 이따가 이게 뭐 있어 아이씨 아이씨 열면 대신해 아 싫어 아이씨 이게 뭐야?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아이씨 여기 눈깔 있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야아! 깻잃 야아! 미야! 깻잃 깻잃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 이거 와감팡 아는데 내가 봤을 때 자고 싶어 하시는 분이 깨진 것 같아 잠이 안 오! 왜? 왜 잠이 안 오! 잠이 안 오! 왜? 왜 잠이 안 오! 잠이 안 오! 잠이 안 오! 어? 어? 아가야! 아가야! 미안해! 아니 이러니까 잠이 안 오지! 이불이랑 깨끗하게 해야 잠이 오지! 너 뭐 찾았니? 너 뭐 찾은 거 있니? 뭐가 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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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너 혼자 하지 마! 왜? 이거 열어봐! 오지마! 안에 있나요? 너 잠을 얼마나 안 지우면 제가 죽을 거야 너 잠을 얼마나 안 지우면 제가 죽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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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다! 좀비다! 아! 아! 진짜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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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덮어드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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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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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리두기! 아! 꼬리두기 제발! 아! 꼬리두기! 우리 퇴장해? 끝났어? 뭐였는데? 가셨네? 아! 여기 뭐하는 데인데? 아!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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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종료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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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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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가 자꾸 놀랬기에! 어! 알았어. 이불 줄게. 이불 줄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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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 가자. 누가 해! 잠을 안 지워. 나 잠 좀 채우세요. 제발! 이쪽 방에서 나오지마! 나 봤어! 너무 싫어. 나 안 할래. 진짜로 제발! 못 찾을까? 찬스가 없어. 뭐 있어? 없잖아. 없네.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어. 뭐라고? 생각보다 안. 나올 때 귀신님이 아! 하니까 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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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제 이거 가져온 거 있다 하는 사람 꺼내기. 하나 둘 셋! 누나 이거. 누나 이거. 누나 이거. 오! 야 진짜 이런 애들이 A팀이 아 근데 순수한 척 안에서 아니 아니 세상 불쩍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세상 불쩍 모르는 척 하면서 꼭 나중에 뒤통수 치고 어? 멤버 배신하고 아니 나 이거 찾은 다음에 여기 넣어놓고 이것도 딱 발견한 다음에 오! 이건 거 같은데 이러니까 홍중이 바로 와가지고 딱 빼가길래 어디 있었어요? 일단 이거 들어봐. 號 와 야 말씀하셔. 야 너무 손 달리겠는데? 이거 아니겠지? 바.. 바.. 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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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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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또 뭐야ия 아 일단은 오케이? 그럼 근데 누가 장은 안 지워? 너 장 좀 재워요. 여기 있는 애들 좀 아 그러니까 김현 씨가 계속 안 지워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뭐 까이 너는 진짜 잘 찾으시던가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팀 애들은 다 하나 하지 이러냐고 귀신한테 날 밀지 않나 저거는 미셔바... 아 진짜 제발 지금부터 견종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본격적인 탈출 미션이 시작됩니다. 잘 쓰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절해요. 이건 뭐야? 감사합니다. 릴레이 탈출 미션. 나도 남긴다. 나도 남긴다. 화장을 고치고 두번째 미션, 화장을 고치고 아, 뭐야! 왜이 siamo 담 Veteran 얘네들이 제발 에이티니? 아니 그러면 왜이렇게 화가 많아요 왜이렇게 저eters 안녕